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1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눈 돌리는 사연은 국내 게임 업체들이 앞다퉈 일본 블록체인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이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PE 규제에 나서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임의 사행성과 환금성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머니 등 유 무형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의 해외 블록체인 시장 진출이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으로 앞다퉈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메이드의 미르사입니다. 도쿄국제 포럼에 열리는 일본 웹 3컨퍼런스 웹엑스의 플래티넘 등급 스폰서로 참가합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엑스플란은 재팬 블록체인 워크 JBW에 참가했습니다. JBW는 일본 최대 블록체인 행사로 NFT 도쿄, IVS 크립토 2023 등 연계 컨퍼런스로 이루어집니다. 오아시스는 일본 블록체인 규제상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아시스 메인넷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더블점프 도쿄와 포괄적 협력이 추진됩니다. 이에 질세라 네오위즈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의 인텔라X는 웹 3 전문 마케팅 업체 퍼시픽 메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퍼시픽 메타는 지난해 8월 설립된 일본 웹 3 전문 마케팅 회사입니다. 나아가 일본 내 높아진 플랫폼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텔라X 생태계를 넓힐 방침입니다. 뉴스티제 뉴스티제 뉴스티제